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아니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달래야죠 쟤도 자기 엄마 죽인 봉윤은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서 시촌을 처음 봤을 때 채궁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, 잘한다 뒤에 빗기고 내가 채궁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는... 아, 뭐 안 했는데... 그쵸, 죄송합니다 누가 추궁하자요? 달래야죠 쟤도 자기 엄마 죽인 봉윤이 누군지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꼬마라도 보고 있습니다, 나 다시 보고 있을게요